자 질닭 질닭 판자 AJ37하고 AJS37하고 공격기도 공격기 스웨덴 공격기 아마 10.3짜리하고 11짜리인가 11.3인가도 있거든요 그 두개의 차이가 뭔지 물어보는거 같아 플레이 모드에서 카메라 이동속도 바꿀수있나요? 잘 가능하답니다 설정가서 음 아 어저께 단축키 설정 갑자기 초기화 되가지고 뭐 선택하라 그러더라 키보드니 패드니 깜짝 놀랐어 백업 안내줄만 쓰면 난리날뻔 독일틀에서 얻기 힘든 메달이 뭔가요? 저런거 또 수집력 있는 사람이나보네 저런거 아예 안합니다 노바다같아가지고 아예 안해 얼마나 안하냐면 한 대만 더 잡으면 되는거 이런거도 안해보여 스트레스건 그런쪽이 멘탈이 약한거 사싱 한국인이다 끼야아아아 M26 퍼싱 가장 좋은 절대 도탄각이 뭔가요? 오 30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퍼싱의 절대 도탄각 3에서 40도 전방에서 봤을때 음 아이디 자체는 한국 아이디인데 사신을 외국인이 쓸수도 있으니까 그죠? 닌자 뭐 있었듯이 그죠? 썬더 모바일 재미있던데 음 진짜 썬더 모바일은 영상 만들어 놓으면 오해로 소외수도 많이 나고 관심이 많더라구요 그니까 모바일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싶어도 뭐 벨 끈덕질로 둬서 그쵸 썬더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 막 찾아봐야되 그 터널을 타고 좋아요 다음주에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